박수 네 저는 운영위원 김기룡입니다. 오늘 맞게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모든 분 환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 봄이 채우지 않아서 쌀쌀합니다만은 이제 출퇴근길에 낮의 길이가 완연하게 길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큰 품 벌려서 손 뻗으면 봄의 전령가도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. 이제 곧 봄이 아니겠습니까? 그동안 긴 터널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? 마스크로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온 얼굴을 다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. 좀 더 강력하게 관계할 수 있는 좀 더 따뜻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. 그 첫 음악회가 오늘 드림 콘서트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과 함께 어울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제 12회 드림 콘서트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